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녀께서 인도해주셔서 오늘 왔어오니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문제의 답을 얻고 나의 운명을 바꿔주고 내 미래의 길을 제시해주는 분명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해답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진행과 진행을 주님께 맡겨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세가족 의원회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으면 오늘은 옷을 꽤 밝게 입고 왔어요. 제가 우리 세가족 분들 뵐 때 옷을 좀 밝게 입으려고요. 제가 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럴 때는 원색적으로 옷을 입었어요. 노란색 빨간색 입었는데 전도사 수태로는 그랬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딱 받고 나서는 옷을 너무 원색적으로 입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맨날 검은 거 곤색 짙은 밤색 그래서 어쩌다 밝은 거 입고 오면 사람들이 어 목사님 이런 옷도 입었어요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올해 세가족 의원회를 전담을 하면서 너무 시커멓게 입지 말자. 여러분들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와서 같은 사람을 보는데 너무 시커멓으면 안 되겠다. 밝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옷도 하나 샀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잡으려고 비싼 거는 못 사고요. 그러나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은요. 여러분 문제에 답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꿔드리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 미래의 길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붙여놓고 다니면 사람들이 점집이야? 막 이럴 것 같아. 저는 어떨 때는 우리 집 아파트 문에다 당신의 운명을 바꿔주는 집입니다. 뭐 이런 거 써붙이고 싶어. 오시는 분들, 갈급한 분들 막 보금으로 답을 주고 싶은데 이것도 무당집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바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쪼개서 봐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 문제 해결받지 못한 부분들 평생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부심을 갖고 이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4일 첫 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여기 4주 교육이면 4번 와야지 수료인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는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4번 걸리겠죠. 4달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4번 채워지면 수료되니까 물론 1주하고 다음 주에 2주하고 바로바로 수료해도 가장 퍼펙트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 됐을 때 꼭 오셔서 그렇게 4번 들으셔도 수료액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이기 때문에 첫 주에는 저희가 1주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늘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 기억을 못하셔요. 제가 뭐 많은 얘기해도 어차피 들리는 것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면 어느 정도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줄여서 마로 적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께 와서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제목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4주 교육 끝나고 11시 지나서 끝나면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가신 세 가족분도 있고 나 아직은 4주 교육만 드리고 갈래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찌 됐고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시면 12시 예배를 드리거나 10시에 예배 드리시겠죠. 그때는 여기 안 오시니까 정운주 단임 목사님이세요.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항상 신앙 고백합시다. 이러면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어 이거 나 배우는데 1주차 성경 구절 말씀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의 시작이고 또 진행할 때도 이 말씀 붙잡아야 되고 정말 신앙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는 날에도 우리는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성경 66권의 핵심 중에 핵심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밑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미국의 인류 만화가인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나는 친구가 많았고 성공도 했고 어려움이라고는 별로 없었고 결혼도 여러 번 해봤고 여러분 참고로 저는 노처녀예요. 참 부럽네요. 이런 부분은 20조 원씩 옮겨다니며 살아봤고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 날이 없었다. 하루 24시간을 메우는 일에 진력이 났다.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집도 여러 개가 있고 노는 게 지겹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건 정말 복의 겨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 철학자 파스칼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 하나님의 얘기에서만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랄프 바톤의 고백이 조금 아다하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나 명예 여러 채의 집 여러 번의 결혼 저는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이 정도면 남 없는 돈도 갖고 있고 남이 없는 집도 며칠씩 갖고 있으면 행복주의 수가 1위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오히려 마음의 피로가 사라지지 않았고 이렇게 24시간을 채우는 것도 진력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셔야 될 것 돈이 있으면 좋아요. 저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돈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요. 돈은 편리하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냐 라고도 또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 부자가 그럼 다 행복하냐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요 팡세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허 구멍이 있어요. 이거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고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하면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 밤을 새도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한 시간 쪽잠을 자고 나와도 날아갈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제가 열다섯 시간을 자고 나와도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스무 시간을 누워 있어도 자는 거지 만 건지 기분이 나빠. 불쾌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해요. 아 인간은 정말 영적 존재구나. 그렇죠? 아무리 편안한 쇼파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12시간 20시간 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한 시간 쪽잠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고 생각과 마음과 피전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기 아무리 장난감을 많이 줘도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는 엄마 젖이 필요하지 장난감 필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하도록 채워진 부분이 있어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장난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 신앙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이 2023년 6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시거나 그날그날 날짜를 카운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역사의 주인공을 떠올리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BC 기원전 AD 기원후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도 영화 영상을 얘기할 때 항상 영도가 기준인 것처럼 그쵸? 항상 그 기준으로 영화나 영상이나를 따지듯이 역사도요. 기원전 기원후를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크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예요. AD는 라틴어로 아노도미니 해서 기원후 예수님이란 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영의 기준점이 되듯이 예수라는 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가 기원전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이란 나를 살아가면서 정작 역사의 주인공이신 크리스도는 알지 못해요. 2023년 전에 이 땅에 크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2023년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역사의 주인공 예수 크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까지 오늘 예원교회가 처음이에요 라는 새가족도 있으실 거고 이미 다양한 교회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유형의 교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례를 줬던 요한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굉장히 신비적인 기적을 많이 행했던 엘리아도 나오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선지자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아라는 선지자도 나옵니다. 다 선지자들 이름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교회도 그래요. 세례 요한형 교회가 있고 엘리아형 교회가 있고 선지자형 교회가 있고 예레미아형 교회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사회운동, 정의운동, 개혁운동해요. 교회도 보면 그렇게 사회, 정치, 개혁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엘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비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꿈에 봤어요, 보였어요, 들렸어요, 뭐가 들렸네, 말한네네 하면서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방언하고 방언 안 하면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실제로 저는 그런 교회에 오신 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대. 그리고 쌀 때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졌는데 본인만 꼿꼿하게 앉아있었대. 그래서 목사님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랬대요. 본인이 너무 상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방언을 못하거든요. 그럼 저도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자 구원의 척도가 되지는 못하고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의 한 부분인데 어디서 이런 신비, 병고침, 암이 떠나고 막 신리의 은사를 베푸는 그런 굉장히 여기에 중점을 두는 교회가 있어요. 자 선지자 같은 경우는 도덕, 윤리, 경건을 강조를 해요. 야 절대 술, 담배 하면 안 돼. 똑바로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러면 경직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저희가 술, 담배를 권장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안 음미는 것보다 술, 담배 하고 교회 오셔요. 이상한 교회네. 교회 왔더니 목사가 막 술, 담배를 하라고 권장하네. 여러분 요즘은 이제 건강 차원에 있어도 세상에서도 이제 술, 담배 금연금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술, 담배 때문에 저는 교회 못 다녀요. 왜 저는 영업사원이고 접대 뛰어야 되는데 매일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저는 실제로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영업팀에 있는 직원한테 제가 이렇게 예수님 전할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금욕이 될 때 뒤에 의자에 뻗어가지고 누웠대요. 교회 딱 의자에. 그랬더니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러마 이놈의 자식이 있다. 교회 오지마.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분은 나는 영업디니까 난 직장을 받기 전까지는 같은 놈은 교회도 못 가는구나. 이게 바뀌었어. 술, 담배 하고 오시면 된다니까요. 왜 그럼 술, 담배를 잘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술, 담배를 하고 안 하고로 구원 받냐 안 받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새가족분들이 전날 거하게 술 한 잔지 하시고 또 여기 와서 앉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막 술 냄새가 풀풀 나. 막 단면이 했어요. 풀풀 나고 머리도 많게 다 갈라져서 사랑스러워요. 그것도 달려오신 거잖아. 자다가도 갈라져서라도 일단 내가 여기 10시에 술 드신 분이 새벽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앉아있다. 어우 나는 대단하다 봐요. 그래도 와서 앉아있잖아요. 막 꾸벅 꾸벅 조라도 여기 와서 조는 것도 저는 사랑스러워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와지는 발걸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똑바로 살아. 거짓말도 하지. 똑바로 살 수 없는 사람한테 자꾸 똑바로 살라고 하면 참 미친다니까요. 이게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막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믿고 말지. 뭐 요구사항이 많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왔더니 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0%는 이런 유형을 띄고 있어요. 예리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약간 박예주예요. 나라와 민족으로 인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했던 거거든요. 박예하고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를 사실은 많이 교회의 기독단체들이 많이 하긴 해요. 여러분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교회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되고 실제로 병고침 그렇죠. 한 장 고칠 수도 있고 저도 실제로요. 좀 이렇게 까불까불 해도요. 몇 명 살렸다요. 몇 명 살렸어요. 그래서 정말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고 왔는데 그분이 일반 병실을 옮기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신다요. 정말 발까지 다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님이 한 네 건 정도 그리고 여기 사주교육에서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굳이도 꺾여서 오신 노인분이요. 말씀 듣고 나가면서 허리가 쫙 펴졌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머 이랬어 나도 내가 해놓고서도 어머 이랬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비적 성경 자체가 신비고 교회도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그렇죠. 지역에 좋은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자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천주교 다른 종교에서 사실은 더 전문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자원 봉사자 이런 자선단체들은 더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본질 자체는 아닌 거죠. 병원의 본질은요. 잘 고쳐야 돼. 물론 주차장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의료진들도 친절해야 되고 의사도 이왕이면 잘 생기면 기분 좋아. 친절하면 기분 좋아. 그런데 병원의 본질은 그런데 병만 못 고쳐. 저는 그 병원 안 갈 것 같아요. 주차장 앞만 넓으면 뭐해요. 병을 못 고치는데 식당이 앞만 시설이 좋고 종업원들이 친절한데 맛이 없어. 안 간다니까요. 저는 저 포촌 쪽이에요. 어느 어딜 갔는데요. 그 할머니가 엄청 욕하더라고요. 막 뭔념 뭔념 이래요 우리한테. 그런데 저희는 막 너무 좋아 기분이. 그러면서 막 돈 주면서 그 쌈밥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거 두 번 갔다니까요. 내 돈 내가 하면서 욕을 먹는데 또 가. 바글바글이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식당의 본질은 맛있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의 본질은요. 이거는 이미 세상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가 이것만 강조해 준다. 그럼 굳이 뭐 교회 올 필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배우면 되지. 자 교회의 본질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왜 믿어야 돼? 왜 자꾸 예수만 믿으라는 거야? 너무 편합된 거 아니야? 할 때요. 이거를 시원하게 저한테 풀어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런 걸 물어보면 너는 믿음이 없는 아이인 거야.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면 그분들은 답 안 해줬어요. 그냥 성경에 그러니까 믿어. 막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냥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설명해 줄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그걸 쪼개고 설명하면 이상하게 막 정말 이단들의 이상한 논리들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한해서만큼은 기본적인 걸 좀 알려드리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 세 가족들이 다가갈 수 있는데 이거를 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세 가족분들은 뭘 궁금할까? 어떻게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 무조건 믿어라는 억지 말고 일단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항상 그 고민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예원교회가 우리 전 세계 교회 최고야. 우리 예원교회만 꼭 나오셔야 되고 여기 아니면 여러분 다 지옥가 이상한 교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이상한 교회 되겠죠.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왜 좋은 교회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란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국수 끓여서 먹이고 막 밥 퍼 먹이고 구제봉사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세상에 하는 거 그냥 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세상에 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도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나 믿을 마음 없어요 하면 억지로는 못해요. 구원은 억지로 협박해서 앉혀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알려줘야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세례유안형 교회 엘리아형 선지자 예레미안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소형 교회 예수님이 그리소라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모실 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환해 보시면 첫 번째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세요. 사실 이거 하나만 믿어지면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 창조주 하나님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이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창조 원리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해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도 무한하게 새로운 걸 개발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막 태양이 지글지글 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닌데 저게 어떻게 저게 다 타냐 저는 우리 몸 하나만 봐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 코털 하나 이 속눈썹 하나 이 눈썹 하나 이 송금에 마디 하나하나 가요. 이거 없으면 이거 꼬부려지지도 않아. 글씨도 쓸 수도 없어. 코털 우리가 보면 코털 맨날 뽑고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코털 없고 눈썹 없다. 이렇게 먼지랑 그거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몸 자체가 신비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는 칠판은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 이러실 거예요. 그차에 뭐 하나도 다 정교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가 없어야지. 계속 지금도 진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든 건데 다윈 같은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 뭐 사람이 보니까 인간 막 복지도 하고 양 둘리도 만들고 막 하던데요. 근데 가보시면 하나님 만드신 재료를 갖고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 흙으로 뭘 만들었어. 그것도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재료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인간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만이요 꿈을 꾸고 비전이 있고 영혼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행복하도록 치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권세를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선악과를 선악과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도 저는 참 궁금했는데 이걸 숙수연에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야. 그냥 나는 어린 마음에 아니 선악과를 따먹을 거야 하나님이 몰랐어. 그거 따먹으니까 내쫓고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따먹지 않도록 하던가 따먹으니까 내쫓고 병 주고 약 줘 그리고 또 예수님 보내줘서 우리 구원해 준다고 하고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99.999 에덴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 허용했습니다.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그런데 선악과만은 따를 먹지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마 이거는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지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먹는 용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에덴 농사에는 당연히 성경책이 없었을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청각이에요. 딱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구나. 사탄이란 실체가 이때네.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거를 나한테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인간은 어차피 피조물 하나님만의 창조자. 인간은 하나님 월권할 수 없어. 하나님 영역 넘어갈 수 없어. 중요한 경계선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장치로 그리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누가 이런 신호등 만들어서 교통법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 없어요. 교통법규는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단 법을 만든 거예요. 신호등 빨간불이 혼자 걸러면 죽는다니까요. 나를 보호한 거예요. 이건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거로 준 거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저주받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흔히 보내 보시면 범죄한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 분명 하나님은 이 선아가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얘기를 했지만 아담의 아내인 하와 성경에 나옵니다.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너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한 마음을 쓱나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아가를 따먹게 되어지고 하와가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사탄 사탄마귀 아니 무슨 교회에 왔더니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시대에 사탄마귀가 어딨어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만 23세 정유정 사건 너무 놀랍지 않았어요 저는 옛날에 제주도 고유정 씨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찌됐건 자기 20대 또래 여자가 미혼 여자가 그 20대 여자를 죽인 거잖아요 살인해서 유기까지 한 거잖아요 나 기사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갔더니 죽어 있었다 나한테 시신 유기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범죄를 딱 나중에 CCTV로 보니까 그 집에 드나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동안 무직으로 그리고 핸드폰을 조회해 보니까 경찰이 거기에 친구들하고 죽어봐는 전화 통화도 없는 거예요 운돈형 외톨이처럼 그냥 살았어 폐쇄적인 성격장애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살인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수개월 전부터 어떻게 시신 없는 살인법 범죄법 이런 거 조회하고 그러면서 가외 앱에 들어가서 학부모인 것처럼 해서 우리 중3아이 가외 영어 가외 해줄 선생님 찾으면서 우리 아이를 보낼 테니까 상담해주세요 본인이 23살이지만 체구가 작으니까 중고 교복 하나 딱 구입해가지고 가니까 그냥 어떻게 그 여자가 여자를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있죠 여기는 작정하고 간 사람이고 칼을 갖고 여기는 무방비로 학생을 맞이하는 선생님이 완전히 무방비로 흉기 막 휘둘리니까 간 거잖아요 그리고 시신의 일부는 캐리어에다가 또 가방을 집에서 갖고 와서 거기를 해서 낙동강에 버리고 나머지 시신은 집에 남아있고 여러분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단순히 폐쇄적 성격장애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정말 뭔가에 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옛날에는 뭔가 남자들 권장한 남자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범죄자들의 유형이 있었다면 지금은 10대면 못하겠어요 여러분 10대라고 성별도 뛰어넘고 나이도 뛰어넘고 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그 친구 얼굴이 딱 나와있는데 얼굴을 딱 보면서 너무 평범한 그냥 약간 애뜬 얼굴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세상이 너무 무슨 지금은 심신 미약이다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요 제가 보니까 별로 많이 안 놀라셔 드라마도요 요즘은요 웬만한 불륜 드라마 보고 우린 놀라지도 않아 에이 또 뻔한 스토리 갖고 얘기하네 뭔가 더 강렬하지 않으면 이제는요 우리도 별로 안 놀란다요 옛날에 이런 사건 나오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자식의 부모를 죽일 수 이랬는데 지금은 또 또 그래서 이래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탄마귀를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성경화면 기록되어 있는 황당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사건 사고를 하나 보더라도 또 우리 가문의 지방 꼬락손이를 하나 보더라도 내가 열심히 법 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인생을 읽어왔는데 왜 끊임없이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고민을 좀 아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좀 애어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왜 우리 집은 항상 이럴까 항상 그 책임감이 있었어요 우리 집을 내가 좀 행복하게 해드려요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을 내가 행복한 막내딸이었는데도 애가 자다가도 그 생각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우리 집을 행복하지 않을까 늘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답이 사실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또 나의 스토리이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악한 영역에 장악된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세상 자체가 지구병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그 말로 맞짱을 트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해요 가족과 가족 사이를 이관시켜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의 세 가지 이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죄라는 문제에 빠지게 됐고 사탄에게 장악됐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 선악과 안 따먹었거든요 저는요 에덴 동산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쪽 가문 문제고요 저까지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자꾸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너무 자기 비하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도 사실은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범생 제가 할 수 있는 욕은 유일하게 아우 왜 저래 죄송해요 아이씨 이게 저한테는 최고의 욕이에요 저는 법 없이 살래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 약간 착한 이쯤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요 내가 뭐 벌레 한 마리를 죽여봤어 거짓말을 막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토크페이스가 안 돼요 거짓말하면 여기가 덜덜덜 떨려서 사람들이 너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이쁘지 않은 사람한테 오늘 너무 이쁘세요 덜덜 떨려 다 알아 너 마음이 없는 얘기하지 다 알아 그 정도 저는요 뭘 거짓말 내숭 이런 것도 못해요 성격 자체가 그냥 어차피 올 거짓인데 융통성도 없었지 지금은 안 이뻐도 이쁘다는 말 잘 하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자꾸 죄인이라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 여러분 대표성 관리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캐나다에서 금메달을 땄네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예요 그처럼 대표 국가선수가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있듯이 아담은 전 인류의 시조입니다 우리는 내가 채시지발인 거는 채수성 목사니까 채시 가문이에요 채시 조상 가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전 인류의 시조가 아담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 아담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약속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체결하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 우리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성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 갖고 오셨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원뿌리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온 문제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장악되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아까 정류정 범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그런 악한 범죄자에게만 역사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행복이 없으시잖아요 갈급하시잖아요 허무하시잖아요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거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을 때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는 이쁘다고 우리를 어우르고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종속시켜서 종로로 시켜버립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니지만 무조건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집착하고 그걸 목표삼아 달려가요 아까 라이프 바톤이라는 만화가가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우상 나름대로 친구도 만나보고 결혼도 해보고 이집저짐 나름대로 집착하고 목표삼아 달려갔지만 결국 그 마음의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존재의 일을 하나님 만나는 게 모르니까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하고 불안하고 로일의 재 또 육신문제의 끊임없는 우한 재고 재앙이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나랑 상관없어라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솔직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자식인 건 공통점이었을 거고 분명히 이 중에 걸려있으실 거예요 내세 문제 죽어서 지옥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나는 지옥을 체험해요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후대문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후대문제는 가문에 흐르고 있는 대물림이 그대로 내 후대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중독과정, 이혼과정, 폭력과정, 바람 피우는 과정 자살하는 과정, 담병하는 과정 희한해요 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 길을 또 가는 자녀들이 또 나와요 육신의 DNA만 담는 게 아니에요 눈코인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희한한 희한한 그 저주가 후대때의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을 드렸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불신자 저주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는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무당이나 무속인도 아니고요 뭔가 사주관상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 있는 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만큼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아는 분은요 49살이 되면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어요 본인이 48살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해서 가니까 혈압으로 가고 다 가요 본도 허협이 있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당이 너는 몇 년 뒤에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을 거야 그런데 그분은요 예수 안에 들어와 보면 끝나는데 그게 여기 각인되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심겨져서 나는 몇 년 뒤에 죽는다 죽는다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정말 죽었다니까요 그게요 자기 마음에 심겨진 대로 그게 내 사상이 되고 그 가치관이 되고 거기 붙잡히니까 무엇을 심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름 안에 그신 걱정 염려 무당이 한 발 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 심으세요 그러면 심은 게 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세가족 교육이 왔던 어느 세가족이 막 그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이번 주 안에 목사님은 큰 자동차 대형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한번 날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그런 거 하다 오신 분이요 그래서 뭐 그 말 듣는데 제가 어우 감사해요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어우 뭐야 저주도 아니고 어우 무시해야 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이쿠야 사실 들어서 뭐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마음에 그래 나 하나님 자녀가 난 빛인데 설사 그렇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주팔적 운명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버린 사람인데 괜찮아 이랬어요 자 그 주간에 저는 작게라도 교도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다니까요 안 났다니까요 여러분 천만 일을 날 애호사고 저주해도 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뻔뻔하셔야 돼 그럴 때는 난 하나님 자녀다 이미 다 끝났어 난 사주팔적 운명에서 벗어났어 저는 죽었으면 아마 100번을 더 죽었어야 돼요 정말 저를 저주한 사람들까지 있으면 저는 100번 더 죽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게 되어 있어요 사주팔적 운명 끝났다니까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런 저주가 되려 대대로 이런 질병 물론 건강관리 하셔야죠 그러나 대물림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번째 인간의 방법 종교 종교 열심히 뭐라도 하나 사람들이 믿어보잖아요 성철스님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하셨어요 성철스님 돌아가셨을 때 서울대생 12명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분이에요 38년 동안 누더기 옷 하나 입고 사셨어요 8년 동안 누워 자지 않았어요 벽에 기대서 잤어요 왜?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거 자료 다 있습니다 실제로 색도 다 나와요 뭐라고 그러셨으면 내 죄가 불교의 수미산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상상의 산이지만 에베리티 산이 곱하기 10배 그 높은 산을 내 죄가 넘어갈 정도로 내 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큰 도둑 나는 작은 도둑 나는 큰 도둑 따라서 나는 지옥 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고백했다니까요 결국은 본인도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누더기 옷 입고 앉아서 샀지만 결국은 내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교를 와해시키거나 다른 쪽이 나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행해도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선행도 해요 철학도 해요 노력도 열심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뒷장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어차피 네 노력으로 안 돼 어차피 우리는 노력해도 안 돼요 자꾸 그런 사람들 보고 교회에서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한 일 많이 해라 눌린다니까요 나 예배 빠져서 하나님이 오늘 저주하시나 봐 나 이번 주 예배 땡땡이 쳐서 이번 주에 사업이 꼬였나 봐 하나님은 그렇게 악덕 기업주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막 눌려 그렇다고 해서 즐겨서 예배를 빠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높이 비상하는 도구가 돼야지 세액의 날개가 짐이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우학교에 와서 신앙생활 하실 때 신나고 재밌어야지 아이고 먹고 살기도 했는데 교회에 왔더니 똑바로 또 살라 그러네 선행하래 덕을 쌓으라 그러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플하고 재미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 제약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채수정 목사 채수정이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취임식 때 안수식을 하고 취임을 했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참 선지자라는 직분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 왕이라는 직분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어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분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피의 피제사를 갖고 죄를 해결해주는 직분 왕을 그야말로 다스리는 권한 권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라는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짜 왕로로 타는 이 사탄 마귀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식 생각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졌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직분으로 해결하셨구나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전에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크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예원교에서는 계속해서 정확한 크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거기 때문에 오늘 못 들어도 다음 주에도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 이런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직분으로 해결하셨구나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방법은요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문도 앞에 띄워드릴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눈을 다 감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정란 품으면 병아리 돼요 무적란은 품으면 썩어요 죽은 나무는 물주면 썩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물주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생명 지금부터 헌금 돈 걷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노력하라고 고행하라고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1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잔을 듭니다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에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오늘 기억하셔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난 술담배가 좋고 세상 문화가 여전히 좋고 난 아직은 하나님 잘 몰라요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저주하거나 지옥불에 팍 떨어지는 게 낫다 이 정도의 강박함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이 다 열리셨고 구원 받으신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부모를 바로 알아보겠어요 그렇죠 부모랑 있고 먹고 이런 양육 커가면서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알아보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몰라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네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기도는 읽어보시면 우리 간증 넣어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셨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구원 받으셨고 여러분들의 신분과 소속도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